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가 만든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이 카카오 채널에는 여러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담당자가 답변해 주는 코너가 있는데 이 질문을 한 여성에게 답변을 해 준 사람이 답변을 해 주지 않고 엉뚱하게도 얼굴 평가, 얼평을 해서 아주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해당자를 해척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민주당의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재명 플러스라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민 얼평까지 해 주시네요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말하자면 이 글을 통해서 이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작성자에 따르면 민주당 당원인 A씨는 당일 새벽 4시 12분에 이재명 플러스 카카오 채널에서 이재명이 대장동 몸통이냐고 그런 취지의 질문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채팅 이 담당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A씨를 향해서 선생님 이름도 참 예쁘시다. 예쁘신 이름에 사진도 참 예쁘시네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웹툰 여주인공 이름과 동일하다. 선생님도 예쁘실 것 같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A씨는 이재명이 대장동 최종 결제한 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질문에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왜 제 이름이랑 얼굴을 덜먹거리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서 이재명 캠프는 시민에게 외모가 어떻다는 얘기밖에 못하는가 싶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자 담당자는 죄송합니다. 원하시는 답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적각 사과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다 캡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캡처. 질문한 지 12시간만인 오후 4시 31분쯤에 담당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질문과 관계없이 대장동 관련 답변은 기사에 보도된 내용 외에 저희도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의 몸통이 이재명이냐 이렇게 이제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정말 이 권리당원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이지만 그런데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냐라고 자기 편에게 물어본 겁니다. 자, 진짜로 맞냐? 하고 물어봤는데 한참 있다가 그것도 12시간 지나서 기사에 보도된 내용 외에는 저희도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는데 아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수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A씨는 문이 보낸 시민의 얼굴과 이름을 운운하면서 질문과 관계없는 답변을 하는 것은 협박성으로 느껴진다. 협박성. 자, 전혀 이 질문과 관계없이 여기에 뭐 올라온 자기네 사진하고 이 아이디 이름을 보고 이름이 예쁘다. 얼굴도 예쁠 것 예쁘다. 뭐 웹툰에 나온 여주인공 같다. 뭐 이런 거 일종의 희롱이 아닌가. 희롱. 자, 아무리 그래도 후보 측 캠프인데 품위가 예의를 좀 지켜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이후에 채팅 담장자가 아닌 팀장이라고 밝힌 관계자는 채팅을 통해서 선생님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에 대한 발언을 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소통하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못한 점 그리고 공격적인 발언으로 선생님께서 협박을 당하신 것 같은 느낌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선대위 관계자 측은 여러 언어를 통해서 제기된 채팅 담당자, 문제가 된 분은 출근을 정지했다. 조만간 캠프에서 해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정말 황당하다 하는 반응입니다. 자, 민주당의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온라인 상에서 이름도 예쁘다, 뭐도 예쁘다 이런 식으로 아니, 얼평을 한다고 하는 거. 얼굴 평가. 자, 이게 정말 여기는 얼굴도 나오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얼평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의욕, 이런저런 사건을 겪은 정당이지만 아직도 이 정당에는 그런 위기의식이 없는가 보다. 뭐 서울, 부산, 그리고 충남지사죠. 뭐 각각 사건을 겪고 난 뒤에 불명의 퇴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곳곳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당원들이 쓰는 게시판에 이런 얼굴을 보지 않고 직접 소통하는 이 창인데 직접 대면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걸 썼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아주 의도가 있어 보이고 뭔가 음흉하게 보인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런 얼평, 얼굴 평가라고 한 것은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게도 손혜원 씨, 그리고 또 김혜원, 진혜원이죠. 진혜원 부부장 검사. 이 사람들도 얼굴 평가를 했습니다. 뭐 얼굴이 좀 달라졌다. 그런데 눈이 좀 커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진혜원은 오히려 성형오역을, 성형관련된 이야기를 쭉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한두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만년에 있구나 하는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민원을 제수받거나 질문을 받고 답하는 이런 코너가 있는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채널에서조차 여성에 대한 이런 희롱조의 글을 올리고 이것도 이제 뭐 문제가 돼가지고 캡처해가지고 알리니까 그래서 선대위에서 해촉한다, 곧 해촉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봐서는 마지못해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실상 당 안에 있는 문제에 더불어민주당이든 또 국민의힘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렇게 아직도 뭔가 지지율이 앞서가고 있으니까 뭔가 해이해졌다 하는 그런 내부의 우려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이재명 캠프 측에서도 다 조심하고 우리가 앞서간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에서 빠져나간 지지율이 이재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안철수에게 가르고 있다. 안철수에게 간 지지율은 언제든지 다시 윤석열에게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이 준석 파동을 겪으면서 우파 진영에서 일부가 빠져나간 것인데 그게 완전히 나간 게 아니고 안철수라는 후보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든 아니면 산술적으로 단일화를 해서 합해지든 간에 어쨌든 이재명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야권 후보들 간에 지지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원들이 여성의 질문을 받고 희롱적인 답변 이런 것을 유도하거나 또 보낸 것으로 드러나서 내부에 큰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다 내부의 사정을 누군가가 미주할 고주할 언론에 나와서 고해받치지 않아서 그렇지 이준석처럼 거기도 누군가가 안의 문제를 계속 일러받치고 중계방송하듯이 알렸다면 아마 거기도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당원들이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직무 정지 신청도 해놨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당원 자격 정지 이걸 신청한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보통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처럼 당대표가 나서서 일러받치고 또 SNS를 통해서 설명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 거기도 상당 부분에 혼란, 내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이것도 그 일종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의할 것 없이 지금은 SNS 시대에 SNS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